1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4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5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7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8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9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0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0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1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1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2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2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3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4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5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7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8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19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0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1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2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3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4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5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7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8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29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0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1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1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2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3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4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5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7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8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39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40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41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41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42.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3.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.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. 44. 마귀가 이르대.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. 45. 예수께서 대답하시대. 기록된 바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. 45.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46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47.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7.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.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. 48. 마귀가 이르대.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. 49. 예수께서 대답하시대. 기록된 바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. 50.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51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51.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52.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.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. 53. 마귀가 이르대.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. 54. 예수께서 대답하시대. 기록된 바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. 55.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55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56.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56.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.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. 57. 마귀가 이르대.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. 58. 예수께서 대답하시대. 기록된 바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. 58.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59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59.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60.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.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. 61. 마귀가 이르대.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. 62. 예수께서 대답하시대. 기록된 바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. 63.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4. 이르대.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64. 마귀가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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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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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귀가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대. 감사합니다.